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서용 관장은 모두 불출석하고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2차 변론은 약 18분 만에 끝났습니다. 짧게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직접 나올 의문은 없는데요. 앞서 1차 변론기일에 최 회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유로 불참했지만 노 관장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최 회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 법률 대리인은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번 재산 분할 소송 규모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노서용 관장은 위자료 3억 원에 더해서 재산 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8.44% 중에서 42.29%.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청구 당시인 지난해 12월 4일 종가를 기준으로 1조 3,900여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SK 주식은 코로나19로 한때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차 변론이 열렸던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25만 9천 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소송 당시 주가였던 25만 3천 5백 원에 근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차 변론에 참석했던 노 관장은 거액의 재산 분할 소송을 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큰 금액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동훈 기자, 이번 2차 변론에서는 어떤 재판 절차가 진행됐나요? 양측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서로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재산을 찾아서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법원에 각자 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김 기자, 서로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 왜 필요한 겁니까? 네,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다 공개해야지 분할 액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80%만 공개하면 40%밖에 못 받지만 100%를 공개할 경우 그 절반인 50%를 나눠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에다가 사실 요예를 보내거든요. 재산 목록에 대해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도 출석은 안 했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이 제출한 재산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 대리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소송 취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소송 취하 가능성이요? 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노 관장의 입장이 여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1차 변론 때도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취하와 함께 최 회장과 김영 이사장 사이에 낳은 혼혜자녀의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 대리인은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 목록 보완 요청을 한 노 관장이 소송 취하 의사가 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 노 관장 측이 변호인을 누구로 교체했나요? 그리고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는 뭔가요? 네, 노 관장 쪽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장 출신 한승 변호사와 변호사 두 명을 새로 선임하면서 변호인단을 교체했습니다. 한승 변호사는 지난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엘리트 판차 출신인데요. 그렇군요. 노 관장이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 기자, 그러면 1조 3천억 원대 세기적인 규모의 재산 분할 소송,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은 최태원 회장 쪽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최태원 회장은 자연인 최태원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됐다면서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요. 재벌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혼 의사를 밝히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부인 노서영 관장은 이혼을 거부했었죠?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혼혜자의 존재를 공개한 데 이어서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이 무산됐고 2018년 2월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노 관장.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입장을 바꿨어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죠? 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59살 생일 다음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희망이 안 보인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도록 해주겠다고 밝힌 뒤에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금액도 워낙 커서 재판부도 서울가정법원 가사 3단독에서 가사 합의 2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김동우 기자. 이 재산 분할, 이 재산 규모 자체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노 관장 쪽에서 이렇게 거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노 소영 관장은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분할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산의 대부분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즉 특위 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이 쟁점이군요. 그렇다면 다른 재벌과의 이혼 과정에서는, 이 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는 이 재산 기여도가 어떻게 작용했나요? 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제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사례가 있는데요. 임정 고문은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감안해 1조 2천억 원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정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대부분이 삼성그룹 관련 주식인데, 이건 결혼 전에 부친, 그러니까 이혼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SK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최태원 회장은 물려받은 재산보다는 결혼 이후 SK그룹이 성장하면서 생긴 재산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 관장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